몬스타엑스 공식 입덕의 아이콘, 기현 씨의 입덕문을 활짝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주헌아 공식 입덕문, 이 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기현 씨의 매력을 얻어보는 겁니다. 저희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죠, 봐야죠. 너는 이러고 봐. 너는 이쪽으로 돌려줄게. 너는 이러고 봐. 나만 바라봐. 이러니까 기현 씨한테 입덕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몸베베는 지금부터 기현이 입덕 조심하시고요. 유설생의 입덕문, 지금 바로 오픈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자,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과연. 아련하게, 상큼하게. 잘한다. 뛰었다. 너를 숨겨서. 나를 행복해. 잘한다. 오케이, 다음 노래. 다시. 자. 엑소.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우리 번져가도. 뭐야. 마지막. 마지막. 심심할까.